이 책이 사실은 다른 여타 책보다도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엔 감을 못 잡죠 아무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우리 존재의 원리를 제일 가깝게 얘기해 놓은 말이다예요 제일 가깝게 얘기해 놓은 책들은 좀 거리가 멀어요 대상화시켜 놓고 그거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대상화시켜서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원리에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끔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가치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둘이 아닌 얘기를 함께 말했으나 일찍이 한 자도 말하지 아니었다 고하니 다시 이 뜻이 어떠한 거 하고 물으면 지군거사가 편지로든지 말로든지 고봉스님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봉스님이 이 지군거사한테 그럼 당신 그 뜻이 뭐요? 하고서 묻는다면 번갈아 가지고 서로 둔한 데 놓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질문이야말로 굉장히 우문이 돼 가지고 우리가 둔한 사람이 된다 둘 다 번갈아 가면서 둔한 사람이 된다 왜? 그건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바로 그 놈인데 바로 눈곱 뻑거리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는 바로 그 놈인데 그 뜻이 뭐냐고 네가 묻는다면 정말로 그건 네가 둔한 놈이다 그거는 지금 고봉스님하고 지군거사 유마거사 개송을 갖고 얘기했고요 그 밑에 거는 불타난제라고 부처님부터 여덟 번째 니로운 분인데 그분이 복타밀다라는 불한테 복타밀다가 불타난제한테 개송을 듣고 깨달은 후에 지은 개송인가 그럴 겁니다 이 복타밀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걸음도 못 걸었고 50살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걸음을 안 걸었다 합니다 누워서 살았대요 그런데 불타난제라는 사람 스님을 만나고는 50년 만에 처음 입을 띄고 걸었대요 그러니깐 말 안 하고 안 걷고 있은 것은 그 이도적인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타난제를 만나 가지고 비로소 입을 열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주에 보면 내가 보고 잊어버려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불타난제에 대한 법문을 듣고 복타밀다가 깨닫고 난 후에 지은 개송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친함이 되지 아니하니 부모가 우리는 제일 친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부모가 나에게 친한 것이 친함이 안 된다 그럼 부모보다 더 친한 게 있대요 이 세상에서 부모가 제일 친하거든요 그런데 효가 없어지는 세상에는 부모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을라는지 모르죠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기는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친함이 되지 아니하니 누가 이 제일 친한 자인고 혹자는 부모가 부모보다 더 친하다 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보다도 더 친한 게 있어요 부모보다도 더 친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모는 부모도 나하고 친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이 제일 친한 자인고 해놓고는 눈먼 거북이와 절룩거리는 자라다 눈먼 거북이와 절룩거리는 자라가 부모보다도 더 친하고 아내보다도 더 친한 제일 친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눈먼 거북이와 절룩거리는 자라는 도대체 뭐냐 뭐겠어요 또 해필 왜 눈먼 거북이라 그랬고 또 해필 절룩거리는 자라라 그랬어요 눈먼 거북이는 눈이 없으니까 못 보죠 못 보죠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절룩거리는 자라는 또 멀 이미 하고 이게 제일 친하대요 내하고 너무 가까워서 못 볼 겁니다 너무 친해서 못 볼 겁니다 영리한 사람은 이 속을 향해 가지고 천덕 깨달으면 제일 친한 것이 누구냐 눈먼 거북이고 절룩거리는 자라다 그 말을 이제 깨닫는 사람은 문득 이 가 없는 그런 세계에 이제 허공같이 저 가가 없어요 가가 없는 그런 세계에 니다 내다 하는 것이 터럭 끝만 침도 간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다 니다 내다가 하나다 이 허공같은 그런 가 없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다 그럼 니다 내다만 하나다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다 하나죠 그것이 천가지가 됐든 만가지가 됐든 수억만가지가 됐든 우주가 됐든 지구가 됐든 그 속에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다 이 눈먼 거북이 절룩거리는 자라가 뭔지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다 이러면 이제 국방비 필요 없습니다 교도소 경찰서 다 필요 없어요 또 10세 고금 시종이 앞에 끄는 공간을 얘기했다면 뒤에 끄는 시간입니다 10세도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현재도 이제 또 3세를 보태고 미래도 3세를 보태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앞에가 10세 그러니까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시작과 끝 그 얘기입니다 10세 고금 시종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생각을 벗어나지 않겠다 그거 하나다 또 하나다 공간도 모든 공간 속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고 시간도 과거에 있었던 것 미래에 있었을 것 지금 현재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다 이제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 깨달음 경계입니다 깨달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눈먼 거북이와 찰렁거리는 자라 이것이 무엇인 줄 알면은 이제 깨닫는다 이 소리입니다 깨닫는다 이 깨달음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국방비 필요 없고 교도소 경찰서도 필요 없다 이런 이제 세상이 된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허황하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저는 굉장히 실감 있게 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 그렇게 믿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성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느냐 또 우리 존재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기혹미언일진대는 혹 그러하지 못할진대는 별전기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깨달음 세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깨달음 세계에 들어갔는데 혹 그렇게 못 깨달아 들어가는 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류는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기류는 우리 마음을 말하는데 이 마음을 이제 별전 별전은 이제 변화시키는 겁니다 움직이게 한다 움직이게 한다 이것도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문득 맹구파벌상에 나아가서 눈먼 거북이와 쩔러꾸리는 자라 위에 나아가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 의심을 일으킬지니 이제 이거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자리에서 못 깨치니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공부해 가는 겁니다 의심에 오고 의심에 가며 바로 안팎이 한 쪼가리를 이루어가지고 안팎이 한 쪼가리가 된다 이제 24시간 한 쪼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쪼가리를 이루어가지고 종일토록 그러니까 24시간 쪼가리가 되니까 이제 종일토록이죠 종일토록 실타럭만 침도 셈이 없다 실타럭만 침도 간격이 없어 셈이 없다는 말은 간격이 없어진다 24시간 쪼가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현상인가 하면 고깃가시가 고깃가시가 사실은 여기 가슴인데 목이라 캐야 맞는데 고깃가시가 목에 걸린 거나 같아 고깃가시가 목에 걸린 사람은 이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빼내야 할 테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나 같아 여기는 이제 가슴 가슴 혜자인데 사실은 목이라 후라고 그래야 될 텐데 목 후자 갖고 또 독약을 맞은 사람과 같으며 이제 독약을 먹었으니까 어쨌든 내가 이걸 해독을 시켜 살아야 되겠다고 그 독약 먹은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와 같으며 또 만약 금강권이나 율국봉 금강권은 아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금으로 된 울타리 금으로 된 금으로 됐으니까 그 울타리 뜯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금으로 된 울타리와 율국봉은 밤소위입니다 밤소위를 우리가 삼켰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으로 된 울타리와 밤송위를 결정코 삼키고자 하며 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뱉어낼 수는 없고 얼른 삼켜야 내가 죽든지 살든지 괴롭든지 말든지 하겠는데 여기 목에 딱 끌려 있으니까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가 그렇게 우리한테 저 앞에서는 못을 친 것과 같고 또 악엽을 붙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송위를 삼키고자 하며 또 결정코 뜰기를 요하며 그 금강으로 된 울타리를 뜯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평생기량을 다 해가지고 온 전신에 혼신의 힘을 다 해가지고 그 놈을 뜯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뜯으려고 하고 또 그 놈을 삼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해서 지어가면 자연이 깨달을 곳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공부하면 앞에서는 쩔릉발이 자라와 눈먼 거북이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버리면 바로 깨닫는다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못 되는 사람은 그 거북이가 무슨 소리고 눈먼 거북이와 다리 저는 자라가 무슨 소리인지 그것을 의심해 가가지고 이렇게 금으로 된 울타리와 또 밤송위를 생키려고 노력하고 그 금으로 된 울타리를 뜯고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평생 죽은 어머니한테 젖먹은 힘까지 다 해서 노력하면 깨달아갈 것이다 천무인은 바로 그 순간에 깨치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화두를 참고해서 깨치는 법을 얘기했고 백에서 이래서 백 돌아가는 것이 처음 얘기고 하나는 참고해서 깨치가는 그 두 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공부를 설사해가지고 못 깨치더라도 또 그 못 깨치는 그 중간 과정 그것도 굉장한 공덕이 된다 하는 얘기를 다음에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중국의 한태지나 백락천이나 소동파 이런 분들의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우리가 조사시인들이 우리를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정말로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려고 화두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노력이 화두를 통해서 의심해서 깨달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하근기가 하는 거고 상근기는 그 화두를 듣자마자 바로 깨치가는 게 있습니다 왜 그거는 그렇게 가능하냐 하면 다른 공부는 이게 이렇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이 관하선 조사선만이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보세요 여기서도 맹구파벌 눈먼 거북이와 쩔루거리는 자락하니까 콱 막혀버리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콱 막히는 이것이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면서 바로 그 순간적으로 탁 깨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 말로도 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콱 막힌 문제를 내가 안고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의심해서 공부해 가면 또 우리는 깨닫는 길이 거기서 나온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오늘 또 3가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렇게 해서 못 깨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평생 그런데 그것도 헛노력은 아니다 하는 이 얘기를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이 얘기를 하니까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딱 천문이 듣고 깨치면 그만큼 다행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의심해서 깨치면 그것도 다행한 일이고 못 깨치더라도 절대 헛노력은 아니다 헛노력 이거는 제가 지금 경험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사 못 마치더라도 절대 후회는 안 합니다 절대 후회는 합니다 이런 이런 중간 가정을 깨우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부처님에 대한 존재의 원리를 발견한 이 가치에 대한 위대성은 저는 정말로 깊이 느꼈고 또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내가 이걸 몰랐다면 내가 처신하는 거라든지 내가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성격이 얼마나 못됐으면 폐병이 걸리고 엑스레이 사진 보면 폐가 없어요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격이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아졌는데 요즘은 그래도 내가 생각해봐도 상당히 신통해 그게 부처님 덕이라 그게 그래서 절대 저는 후회 안 하고 또 그것이 생활하고 그렇게 용심하는 것이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생활을 정말로 여유도 있고 또 내 마음을 행복하게도 해주고 또 무슨 일을 내가 처리해가는데 정말로 지혜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한테 생겼다는 것만 해도 이 부처님 범만 난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전 도화 안 통했어요 아직까지 너무 감사합니다.